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판매업소 등 이른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. 시는 자치구 수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무신고 제조나 판매,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,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. 또 명절에 소비가 많은 한과와 떡류, 제사음식 등 예순건에 대해서는 보존류와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.